2022년 3월 10일 Start! Go! 공포방송 No.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8호 8호 미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3호 2호 3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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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게 여러분들.. 이 애초기가.. 어제 제가 저 안에서 나가려고 할때 나를 훅 막아냈어 원래 애초기가 저거 나가려고 하는데.. 막아냈더라 잠시만.. 아..괜찮습니다..괜찮습니다 예예..감사합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? 아유 깜짝이야.. 누구 있어요? 거기? 양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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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. 사람.. 사람 생긴 잘했어.. 깜짝이야 진짜.. 양아.. 뭐야..바람인가..? 아..바람이구나.. 바람이 울었구나..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? 바람이 울었구나.. 바람이 울었구나.. 아 잠깐만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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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도 그럴 것이고 저도 그럴 것이고 분명히 무조건 레전드 각이었는데.. 와.. 처음에 조금 장난치고 말 몇 마디 하고.. 어르신.. 어제는 겁주려고 오는 것 같아 그냥 쫓으려고 그냥.. 어제는 겁주려고 그냥.. 근데 오늘 또 오니까 재미없어졌나봐 아니야 똑같은 귀신 맞아 내가 봤을 때 기운 것 같아 기운 자체가 똑같아 아예 틀리지가 않아 어제 거 유튜브.. 아 차라리 어제 거 유튜브 올려드릴까요 여러분들 가면은? 차라리 그게 나올 걸까? 차라리 어제 거 답사 방송 때 잠깐 나온 거지만 그걸 유튜브에 올려드릴까요 여러분들 그냥 차라리? 편집자분한테 오늘 거 이거 올리지 말고 어제 거 올리려 할게 답사 방송 때 나왔던 거 그거 완전 역대급 형체 나온 거 응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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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지금 주위에 일단은 목적지까지 온 거 같아요 저기 정면으로 보이긴 하는데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주변에 뭐가 많이 있긴 있네 아 아 주변 한번만 잠깐만 돌려볼게요 주변 한번만 잠깐만 돌아보고 여기도 비웠고 와 뭐가 많이 비었네 кр 잠시만요 지금 여기 들어왔는데 무슨 냄새가 뜨 horizont열했나 무슨 냄새가 뜨 Butler 잠깐만 어? 어? 방금 나 뭔 소리 들은 것 같은데 잠깐만 잘못 들었나? 방금 전에 뭔 소리 들은 것 같았나 지금 분명히 뭐라고 여자 목소리로 계속 뭐라고.. 잘못 들은 것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 여기요 계십니까? 혹시 계세요? 저기.. 뭐야..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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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계십니까? 제가 실례좀 하겠습니다 혹시 계세요? 계십니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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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지지마.. 알겠습니다 안 만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만질게요 죄송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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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무당집은 아니겠지? 잠깐만 잠깐만 여기 그냥.. 뭔 소리.. 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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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잠깐만.. 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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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 와.. 잠깐만.. 나갈게요.. 잠깐만.. 와.. 잠깐만.. 와.. 와.. 잠깐만.. 와.. 야.. 여기 안되겠는데? 잠깐만.. 와.. 잠깐만.. 죄송합니다.. 그냥 꺼질게요 죄송합니다 그냥... 저 꺼질게요 잠깐만요 저한테 장난치실려고 그러죠? 저한테 장난치시.. 부적 안 갖고 왔어..잠깐만.. 부적.. 한 장 안 빼놨나.. 아.. 와..잠깐만.. 아..잠깐만.. 아..잠깐만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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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